판단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아재의 대니엘 윤입니다. 여러분 요즘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굉장히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주식아재로 첫 선을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보였고요. 그리고 또 지난 강의가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사실 좀 특강을 준비했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그냥 강의 위주로 할까 하다가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가 최저점 정말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3주 4주 거의 한 달 만에 지금 코스피 지수가 지금 최하 1년 중에 최하로 지금 떨어졌고요. 코스닥 역시 반찬가지인데 제가 이 원인들을 좀 살펴보니까 대부분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요. 기관들은 한 번 사고 하루 팔고 하루 사고 이틀 팔고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고 개인들은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하고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수 방안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개인들이 요즘은 조직 창보기가 너무 겁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저한테 너무 많이 해주셔서 지금 시점에서 코스닥 지수가 얼마까지 지금 떨어졌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좀 특강 위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잠깐 제 강의도 하겠지만 이런 내용들 지금 시황 진단이라든지 앞으로 제 대니엘윤 주시가 제 대니엘윤이 생각하는 코스피 지수가 언제 다시 회복할 것인지 코스닥 지수가 언제 회복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서로 좀 공유하고자 이 특강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종목보다 또 어떤 것보다 강의보다는 지금 현실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서론이 많이 길었고요. 빨리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최근 2년간 코스피 주스입니다. 자, 오늘 제가 영상 찍는 날짜는 2022년 7월 5일 화요일 대략 2시쯤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장중이고요. 오늘 코스닥은 한 3% 정도 올랐고 코스피가 1.5% 이상 올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살펴보니까 기관들, 외국인들이 드디어 매수를 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가운 소식도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하고 싶고요. 제가 이 자료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과거에는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갔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스킵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지수니까 코스피 지수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2년간 코스피 지수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7월 4일 기준이니까 어저께, 월요일이죠. 어저께 기준으로 이 내용이 작성되었다라는 부분들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2020년 6월 29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2년 전 이야기죠. 2년 전에는 코스피 지수가 2087에 했습니다. 여기 보이실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가장 높았던, 2년 중에 가장 높았고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코스피 지수가 가장 높았던 적이 언제냐라고 살펴보니까 바로 이때입니다. 2021년 6월 25일 3316으로 이때가 최대 찍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년 전이죠. 그죠? 그래서 1년마다 1년 만에 약 1300포인트가 올라왔습니다. 보이시죠? 자, 그리고 큰 어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어저께 기준으로 했을 때 코스피가 7월 4일 월요일 날 2276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 거니까요. 어저께 코스피 기주가 제일 많이 떨어질 때가 2276. 저는 이거를 최저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 최저점이고 한 파동 이론에 의하면 제가 다음에 기술적 분석을 알려드리겠지만 기술적 파동 중에서 가장 저점이지 않을까. 감히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자, 이 바닥을 찍고 이제부터는 상승 추세에 놓여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저는 기대 반, 설레임 반으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 40년 코스피 수는 어땠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개씩 한 개씩 설명드릴 테니까 자세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이 코스피는요. 1980년 1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1980년 기준점은 100을 시작을 했습니다. 100을 꼭 기억하시고요. 3년 지난 1983년 1월에는 114에서 약 14% 정도 올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3년 지난 시점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걸 보면은요. 우리 94년도에 그때는 우리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김영삼 정부 때 1074 했습니다. 94년 11월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약 10년마다 한 번씩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자, 94년 11월에는 1074 했다는 거. 책 꼭지점이죠. 자, 그래서 잘 화면에 잘 안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냥 제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거를 실화를 바탕으로 제가 조사를 많이 하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니까 믿으셔도 좋겠습니다. 자, 다음 보면 우리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98년 우리 IMF를 맞았잖아요. 98년 6월에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277입니다. 자, 여러분들 좀 오랫동안 투자하신 분들은 이때 당시에도 기억하면 아실 거예요. 전부 다 머리를 막 지어 뜯으면서 98년 저도 당시에 기억나거든요. 277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나중에 설명드렸지만 완만하게 떨어진 게 아니라 확 떨어졌거든요. 이게 1년 단위로 보여주다 보니까 이렇게 완만하게 보이지만 확확 떨어졌습니다. 자, 다음 것도 보여드릴게요. 2007년에 다시 회복해서 2007년 11월에는 2085까지 갔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거요. 자, 2008년에 여러분들 다 아시죠? 금융위기가 와서 2008년 10월에 확 떨어졌습니다. 892호. 자, 그리고 다음 거요. 2011년에는 한 3년 만에 금방 해보겠죠. 2231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재미있죠.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좀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겪었겠지만 2020년 3월 우리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 때문에 최고 많이 떨어진 게 1439까지 떨어졌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자, 그리고 거의 한 3배 가까이 떴죠. 자, 그래서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2021년 1월에 3,266으로 코스피 역사상 최고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되셨죠? 그리고 어저께 제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2,200 정도로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에는 가파른 낙폭이 과거에도 계속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또 이렇게 떨어졌지만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다시 가파르게 올라갈 때가 반드시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들은 이 부분을 너무너무 힘들어서 못 참는데 제가 이 시점에서 제가 꼭 한 가지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강의를 좀 오래를 해봤는데 하면서 제가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들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에 조건이 하나 있다고 하면 바로 시간이거든요. 개인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은 투자를 하면 반드시 수입을 내야 되고 기관 안에 수입을 내야 된다는 큰 단점을 안고 하고 있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시간이 좀 여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물론 여러 상황에서 빚을 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여유돈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 사실 저는 백화점에서 박인세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우리가 비싸서 못 샀던 아주 유명 제품들을 보통 때는 못 사지만 이렇게 급락을 하는 외부 변수에 의해서 급락을 하는 때에는 오히려 백화점에서 아주 고가를 어떤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백화점에 불이 났다든지 백화점이 문을 닫는다든지 특수한 요구가 생겼기 때문에 주가가 확 떨어진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는 지금 백화점으로 달려가서 저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걸로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주에 벤자민 글루엠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설명드리면 이 벤자민 글루엠은 워런 버핏의 스승입니다. 그래서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대학원에서 교수를 했고요. 워런 버핏은 그때 대학원생으로 벤자민 글루엠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벤자민 글루엠은 아주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초록창에서 꼭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분이 적은 책이 아주 유명한 정권 분석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은 우리가 기관 투자자들인지 외국인 투자자들의 전문 펀드 매니저들 있죠. 그분들이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책이 정권 분석 이런 책입니다. 그 책에 의하면 투기의 장에서 투자의 장으로 열었다라고 하시는 분이 이 벤자민 글루엠이거든요. 물론 본인 스스로 그런 말을 했진 않았지만 후기에 이 책을 읽고 많은 분들이 그런 평가를 내린 게 이 벤자민 글루엠이 만들어냈던 여러 가지 지표 지난주에도 설명했죠. PER이라든지 PBR PSR ROE 이런 개념들이 벤자민 글루엠이 다 만들어낸 개념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다음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실에서 벤자민 글루엠이라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라고 제가 설명을 준비를 한 거거든요. 다음 걸 보겠습니다. 자 이분이 가장 중요한 거 저도 굉장히 추종하는 건데 내재 가치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 내재 가치라는 거는 기업의 본연 가치가 있는데 이 내재 가치의 개념을 도입을 한 거를 워렌버핏이 가치 투자 가치 투자론 해서 더 발전시킨 거거든요. 근데 저는 가치 투자를 이야기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가치 투자가 사실 많이 안 받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미국 시장이나 워렌버핏처럼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내 안전마진이라든지 가치 투자 개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먹혀지지만 우리 개인들한테는 사실은 가치 투자론이 저는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만 벤자민 그레이엄이 이야기하는 내재 가치 이 개념에 대해서는 꼭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도 제가 항상 내재 가치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식 아재 요쪽을 통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제가 내용을 설명드리는 시간들이 아마 많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분이 이야기했던 건 주식 투자는 기업을 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많은 우리 개인들은 기업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편차 마진 주식의 편차 마진을 보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은 주식 아재에서는 굉장히 지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짧게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네 번째입니다. 이 네 번째를 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깊이 있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네 번째는요. 주가의 왜곡 현상과 비효율성을 역이용하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자 주가의 왜곡 자 여러분들이 한문인데요. 왜곡 곡이라는 것은 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근데 왜곡이니까 다르게 휘인 거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주가에서는 비효율성이 나타나는데 비효율성을 역이용하라 되게 어려운 말이죠. 자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왜곡이라는 것은 분명히 휘었다는 건데 다르게 휘었다는 이야기죠. 그럼 주가가 원래는 잘 올라가야 됩니다. 자 다음 장을 보면서 설명드리면 이해가 좀 더 괜찮을 것 같아서 다음 장을 보여드릴게요. 자 과거에는 쭉 주가가 잘 올라가다가 지금 주가가 이렇게 가파르게 떨어졌습니다. 그죠? 지금까지 가파르게 떨어졌는데 이게 왜곡 현상이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벤자민 말을 빌리면 그렇습니다. 자 벤자민 말은 주가의 왜곡 현상이 일어나는데 주가의 가치 이 기업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주가가 외부적인 영향으로 왜곡 현상 다르게 휘었다라는 표현을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럴 때에는 주가가 비효율적으로 주가가 아까 제가 백화점 이야기를 했잖아요. 백화점에서 평소에는 아주 고가 100만원이라고 얘기를 들을게요. 보통 옷이 100만원에 팔리는 옷인데 지금은 주가의 왜곡 현상이 발생해서 비효율성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는 매수를 하라는 이야기죠. 기업은 한 달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죠. 약간의 차이는 나지만 큰 차이는 없는 거거든요. 그게 내재 가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재 가치는 그대로인데 주가의 왜곡 현상이 벌어져서 비효율성이 발생했다. 이게 벤자민 글로임이 주장하는 거거든요. 이럴 때에는 기업의 가치보다 가격이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매수하라는 그런 이념을 정권 분석학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 과거에는 지금은 이렇게 쫙 떨어져 있지만 과거에 이렇게 올라오는 추세 기술적 분석에서 제가 다음에 추세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런 올라가는 추세가 반드시 나오는데 바닥이 언제냐 라고 이야기를 드린다고 하면 저는 당연히 지금이 바닥이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다음 내용에서 왜 바닥인지 그 근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벤자민 그레이엄이 이야기하는 주가의 워그건상이 발생하고 비효율성을 이용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이해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에는 그 단계와 특징이 있는데요.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여러분들이 꼭 파악하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 자료를 준비를 했거든요. 자 1단계 우리는 세계경제를 봐야 되는데 세계경제가 굉장히 암울한 속에 있죠. 좀 있으면 금리가 인상이 된다고 하고 또 빅스텝이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미국에서 먼저 빅스텝을 시도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빅스텝 한국은행에서 다음 달에는 빅스텝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많은 예측이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진짜 기회가 된다. 기회가 왔다라고 판단을 내리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미국 경제도 봐야 되고 중국 경제도 봐야 되고 우리가 보통 아침의 시황을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미국 시장을 먼저 항상 꼭 이야기를 하죠. 어저께 S&P가 미국에서는 떨어졌습니다. 올라갔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여러분들이 심심치 않게 들어보잖아요. 자 그래서 세계경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것은 굉장히 굉장히 다 떨어지는 그리고 안 좋은 상황에 굉장히 많이 직면해 있는 거죠. 근데 이럴 때가 진짜 기회가 왔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앞으로 제가 주식 아재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제가 길게 제가 한번 설명드릴 때가 있을 건데요. 기준금리 그리고 장단기 금리 이 장단기 금리의 역전 현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강의를 깊이 있게 한번 해드리는 시간이 있을 건데요. 세계금리를 봐야 되고요. 다음에는 제가 다음 시간에 아마 할 것 같은데요. 장단기 금리나 기준금리에 따른 과거 역사적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의 흐름 그리고 과거의 금리가 4%대 이럴 때 주가 증시는 어떻게 갔는지 이런 부분들을 자료를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들이 좀 궁금하고 좀 더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주식아재 톡 채널로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단계 제가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 분석입니다. 제가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기본적 분석의 대가 다섯 분도 제가 다 한번 설명드린다고 했죠. 자 이 기본적 분석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리더셋들을 찾아내고요. 그리고 종목 분도 찾아내고 맨 마지막에는 그 종목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종목의 기업의 내재가치를 계산해 놓는 거거든요. 여기도 지금 나와있지만 벤자민 글로임이 이야기하는 내재가치 이 내재가치에 비해서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느냐 고평가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분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러면 그 종목을 찾아냈어요. 기업의 내재가치도 구해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는 차트를 보면서 추세가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그리고 이 평선의 위치는 위치는 어떻든지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앞으로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부분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기술적 분석에서는 기타 보조지표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건데요. 보조지표를 너무 많으니까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고 다음 시간에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그 이유를 설명드린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지금이 왜 코스피가 바닥인지 여러 가지 제가 보는 지표들이 많거든요. 아까 제가 다시 한 번 더 뒤로 돌아가서 설명드리면 세계 경제 지표에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렇게 보고요. 지금의 기준금리에 따른 코스피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제가 설명드린다고 했잖아요. 자 이런 걸 바탕으로 제가 이제 거시경제를 한 번 평가를 해보니 이렇게 여섯 가지 이유로 앞으로는 지금 바닥이다 코스피가 바닥이기 때문에 지금쯤에서는 앞으로 올라간다라는 반등을 해서 이제 외국인들도 들어오고 기관들도 들어옴으로 해서 다시 회복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이후에 첫 번째로는 유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과거처럼요. 지금까지는 원자재 가격이 가격에 따른 그 선물이라든지 현물들이 굉장히 불안전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다 살펴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로 가고 있더라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단기적으로 계속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눈 뜨면 또 떨어지고 눈 뜨면 또 떨어졌잖아요. 이게 워낙 낙폭이 가도하기 때문에 하반기 초 그러니까 지금은 상반기를 끝나고 7월이죠. 그러니까 하반기 초 지금이 이번 여름에는 상승 여력이 굉장히 많이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조금은 마음을 놓여주셔도 되지 않을까 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기 때문에 이걸 다른 방향으로 보면 수출기업에는 굉장히 호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수출의 한 70%를 70%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의 내수시장 기업들은 조금 힘들겠지만 오히려 수출기업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달러를 받아오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수입이 더 많이 날 수 있는 3분기 4분기에는 감으로 해서 더 많은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건 저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오히려 한국에 주가는 먼저 선행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실적보다도 선행하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알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네 번째 제 그 이유는 수익이 다소 부정적이어서 작용했던 운임들 있죠. 운임이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운임력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던 운임이 굉장히 안정적인 수준으로 다시 오더라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요. 2022년 6월 잠정 수입 수출입 실적 발표됐는데요. 6월 말 기준으로 벌써 5%가 성장되었다라는 내용을 제가 확인했고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는 사실 이건 좀 다른 내용인데 저는 여러 정권사 보고서를 많이 읽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읽고 있는데 여기 눈에 띄는 부분들이 좀 나와있어서 여러분들이 설명드리면 KG 정권 보고서에 인용한다 그러면 약 3장 후반에 두 가지 시그널 요약이 나타나는데요. 그중에 ISM 제조업 지수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50 정도가 가면 연준에서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너무 장이 안 좋아서 침체 디프레이션 시기로 가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 감이 감이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금리를 안 올려갔던 것이 과거에도 몇 차례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빅스텝도 어느 정도 한계있게 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미국의 금리를 영향을 굉장히 많이 드는 게 한국의 금리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빅스텝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ISM 제조업 지수가 50이 가는 때가 언제냐 그러니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50까지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ISM 지수 50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다양하게 여러분들도 정보를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50 이하로 가면 50 전후가 되면 금리 내리는 것도 어느 정도는 스탑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은 여러 가지 종목을 설명하는 것보다 이렇게 지금 현재 시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오히려 더 유익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오늘 이런 특강을 준비를 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오늘 그렇게 큰 만족을 못할지 모르겠지만 다음 시간에는 제가 대니엘 유니 주식아재를 통해서 강의도 좀 드리고 마지막에는 대니엘 유니 생각하는 종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QR코드 꼭 스캔해 주시면 주식아재 톡 채널 추가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들어오시면 오늘 들었던 내용 중에서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꼭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니엘 유니 였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